자 아까 가던데로 자 가죠 말걸기만 하면은 소리가 되나봐요 일단 가죠 아 잠시만요 나 여기로 갈려고 했던게 아니었어 예 여기로 갈려고 했던게 아니라 자 파이브큐 알레보 트레이닝 어서오세요 아 화투풀이랑 대화하면 수리가 돼요 자동으로? 아 화투풀에 가면 자동으로 수리가 돼요 여긴 떨어지면 될거 같은데? 아 오케이 어 저 밑에 야 너 임마 있는거 다 알아 자 매직미사일 욕심방일지롱 자 오우 뒤에서 야 안놀란다 안놀라 안놀란다고 아 내구도가 0 됐을때 깨진다고 깨지면 아예 사라지는게 아니라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군요 오케이 저기 갈 수 있는 길이구요 여기 점프해야될거 같애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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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누가 자꾸 활을 쏘는데 아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나 여깄는데 너도 못올걸 하 오오오오오오 야 하지만 왜 올라갈 수 있군요 아참 쟤 누가 따라오는데? 왜 따라와? 뭐가 오고 있어? 자 인간 조각성 하나 내가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시기 바뀌는 처음데 게임을 맨날 게임 정말 못하네 막 이런 소리만 들어갔는데 이런 적 처음 아니에요? 사례님?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신혼 미상자에서 여기도 얘가 하나 있고요 자 애가 많네? 여기 좀 안정된 reve kisses 뭐야 네 아니 왜 떨어져 저거! 아 나 그 그 못하는게 잘하나? 잘하는 편인가? 애들이 많아요 위에서 좀 잡고 가야될거 같애 마법으로 애 떨어져서 죽은거 같은거야 자 이쪽으로 오오오 го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예야 마법 쓰면 앞으로 앞으로 가는구야 마법 쓰면 앞으로 가는군요 야 내 먹을 거 아 내 내 내 ani fossil 아 저기있는데 내꺼 다시 가야돼 또 있을거 아냐? 아 그럴줄 알았어 야 조심해야 돼 안 떨어지게 한 번 쪼고 뒤로 약간 어 내 시체목으로 와야돼 저기있어요 좋아 여기도 한 마리 있었지 저거 야 올라와 야 올라와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 나무에서 하지말고 여기서 하죠 자 한칸 뒤로 예 한칸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 제자리에서 하지말고 그냥 뭐 뒤로 움직이면 되죠 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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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...스님 어서오세요 아냐 오케이 다 죽인거 같은데 아 저 한명 석궁들에 한명 왔다갔다거리고 있긴 한데 어 여기 여기 석궁들이 한명 왔다갔다거리고 있을땐 엠마 왜왜왜 혼자서 뭐할라고 나 한번 죽여보려고? 석상들이 왜 이렇게 같지? 이거 뭔가 석상들이 이렇게 있다는건요 뭐냐면요 보통 게임에서 앞에 석상들이 이렇게 있다면요 적이 적이 어 돌로 만드는 애가 있다는거야 적이 사람을 돌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애가 있다는거에요 그냥 그런거 같다구요 틀렸으면 된거 너무 막 내가 말하는대로 식스텐스 아니냐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추리하게 되는데 이거 먹을거인데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막 이거 깨지네 어우 깨지네 너 게임에 아이템 있으냐? 여기 가는 동굴이 두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불길에 막혀있는 어쩌고 동굴인데 여기 가면 뜨거울거 같은데 에너지 될거 같아요 예 가지않습니다 위험한데면 가면 안되요 자 안위험한 곳같은곳으로 갔는데 예 길이 없어요 뭐야 뭔가 뭔가 터졌는데 그건 그래요 모든곳으로 가보는게 또 RPG 원칙이긴 한데 뭔가 터졌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는 이건 그 아까 거기고 가는곳이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 에너지 다닐지 잘 봐야되요 … 아 에너지안 달아요 누가 누가온다!! 오오오! 오오오오오!!! 후 숨 후 아우 깜짝 놀랬어 에너지 에너지 자 에너지 하나 먹구요 오오오오오 저거 뭐야 이야 저거 뭐야? 어? 아하 대충 알았어 저 뼈다귀 저 이거 예 그런거 같아요 저 저 문으로 가는거 같은데 문으로 진짜 어떻게 할수가 없는데? 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되는거 같아요 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되는거 같아요 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되는거 같아요 야 빨리 들어가 아우구 아우구 화염의 롱소드? 뭔가 마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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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을 얻었는데 드러보기라도 할까? 뭐 쓰진 못할거 같은데 아니 화염의 롱소드라며 불 안타오르는데? 가겠어요? 저거 못써 어차피 스테이터스가 안되서 스테이터스 저거 스테이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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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컨 다 먹었어 계속 올라가 아 올라가는게 저기 계단 있었지 사다리 있었죠 어? 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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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!